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해볼까 합니다. 오랜만도 솔직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을 촬영해보는데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지프랭글러라는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프랭글러는 예전에 실제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이캐스트 리뷰는 솔직히 처음이에요 왜냐? 제가 지프랭글러를 한번도 다이캐스트 출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한번 가져오는 만큼 솔직히 저도 많이 설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프랭글러 전면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면보를 보시죠. 자 전면보를 보시면요. 전면보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도 잘 구현을 해줬어요.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이나 그리고 여기쪽에 범퍼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범퍼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엔진용 후드 쪽에도 역시 에어덕트 디테일까지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전면보의 디테일도 훌륭하지만요. 전면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면보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실처럼 비슷한 디테일과 그리고 범퍼 디테일까지도 상당히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엔진용 후드 쪽에 보시면 에어덕트 디테일도 잘 살려줬고 그리고 제가 바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측면부입니다. 측면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한번 측면보로 가시죠. 자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도 빵빵한 휀다가 솔직히 있습니다. 전면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휀다가 상당히 나와있는데 이렇게 휀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있고 실차 지프랭글로도 이렇게 휀다가 있습니다. 제가 실차 리뷰를 해봐서 알아요. 실차도 이렇게 빵빵한 휀다가 있고 여기저 후면부에도 휀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후면부에도 약간의 휀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는 오프로드 카이기 때문에 타이어 인치수가 상당히 크죠. 일반 킨스마트 모델에 비해서 타이어 인치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로 크지 않으십니까? 일반 킨스마트랑은 다르게 상당히 타이어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타이어 폭이나 인치수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쪽에도 마찬가지죠. 타이어 인치라 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지프랭글러의 후면부로 보겠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볼게요. 자 후면부로 보시면 후면부에 테일램프도 역시 클리어파츠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프랭글러도 역시 후면부에 테일램프 클리어파츠로 표현하다가 그리고 여기쪽에 스페어타이어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스페어타이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지만 일단 이렇게 오프로드카들은 스페어타이어가 하나씩은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은 왜 스페어타이어가 하나씩은 필요하냐? 험로를 달리기 때문에 언제 타이어가 터질지를 몰라요. 일단 이런 오프로드 차들 자체가 타이어 내구성은 좋은데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를 걸 대비해서 이렇게 스페어타이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오프로드카들은 스페어타이어는 그냥 멋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을 위한 그러한 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프랭글러의 전면보다 다시 온 이유가 일단 지프랭글러의 엔진은 알파로메오 엔진이 들어간다.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라는 그 어마어마한 SUV가 있는데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때도 봤던 그 SUV 중 하나인 그 알파로메오 스텔비오 엔진이 2차의 엔진에도 들어갔고요. 어찌 보면 2차의 엔진은 알파로메오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파로메오 엔진과 플랫폼을 공유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지프랭글러의 내부로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킨스마트는 가면갈성 내부 디테일이 상당히 훌륭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그 점은 마음에 들어요. 내부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어떠십니까? 와 진짜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내부 퀄리티가 그냥 옛날 킨스마트랑 게임도 한데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내부 퀄리티가 훌륭해졌고 그리고 조소판 쪽에도 보시면 상당히 실내 내장대 표현과 시즈업 표현까지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보시면 스티어링도 상당히 구현이 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도 실차랑 비슷한 이런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잘 살려준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젠 이 지프 앵글러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지프 앵글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으로 지프를 한번 출고 보는 거라 상당히 감회가 많이 세웠습니다. 유튜브나 어쩌면 블로그로는 지프 출고기는 처음이죠. 물론 블로그로는 예전에도 다른 모델을 했었지만 유튜브로 하는 지프 출고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입니다. 블로그는 몇 번 출고였다가 다 정리해버렸지만요. 그래서 이제 토탈적인 평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프 앵글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면이 없어요. 킨스마트 지고는 상당한 디테일과 퀄리티에 저는 상당히 많이 바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면부부터 보시면 자 전면부에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변에 범퍼 디테일 이렇게 범퍼 마감 처리와 범퍼 디테일도 상당히 잘 구현해 주었을 뿐더러 엔진룸 쪽 후드로 볼게요. 엔진룸 후드에도 마찬가지로 에어덕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건 스포츠칸은 아니지만 에어덕트가 중요한 이유는 아시죠? 엔진리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에어덕트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많이 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쪽에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도 파이어 크기와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휀다 표현도 상당히 잘 되었어요. 타이어 크기의 밸런스와 휀다 표현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제가 이 지프랭글러를 실차로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실차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도 실차 못지않은 디테일을 보여줘요. 여기쪽에 측면부에 휀다 표현 그리고 타이어 크기 표현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칼 포인트도 상당히 잘 주었습니다. 여기쪽에 보시면 타이어 크기와 휀다 표현과 그리고 데칼로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포인트를 주었죠. 그리고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볼게요.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도 스페어 타이어 표현 스페어 타이어 표현과 그리고 후면부에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면부에 마감처리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도어로 내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부를 보시면 내부 디테일도 역시 지프랭글러답게 하나의 훌륭한 내부 퀄리티로 보여줍니다. 역시 킨스마트 지프랭글러 저도 솔직히 한번쯤은 가지고 싶어했던 모델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한번 출고해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한 내부 퀄리티에 반해버렸습니다. 킨스마트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내부 디테일 면에서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있던 킨스마트 모델에 비하면 내부 디테일 면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좋아졌다 라고 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프랭글러 다이캐스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